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3월달 편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도 굉장히 오랜만에 녹음을 하고 업데이트 자체를 오랜만에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빠르게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코너는 여러분들이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신 영화 리뷰들을 월마다 읽어보는 그런 코너인데요. 지금 굉장히 밀려서 이번 방송편은 2019년 3월에 써주신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의 2년이 밀렸네요. 요즘에는 제 블로그 영화 리뷰 남기는 공간에 저도 요즘 잘 안 쓰고 많이 한가한데 좀 빠르게 따라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019년 3월달에 스크린 숫자 1위 영화는 무엇이었는가? 살펴보면 3월 6일날 개봉했던 캡틴 마블이었습니다. 2100개 정도 스크린을 잡고 있었네요. 스크린 독과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극장을 많이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크린 독과점이 옛말이 되어버렸고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OTT, 집에서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영화를 직접 보는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조금 더 대중화되었다고 할까요? 또 오징어 게임이나 한국 드라마 지옥이나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면서 OTT, 넷플릭스나 이런 쪽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한 번쯤은 뉴스로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스트리밍 서비스에 치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반면에 이런 극장 산업이 많이 좀 세퇴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OTT가 크게 발전을 해도 저는 이 극장 자체가 사라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극장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되어야만 그나마 극장 산업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요 근래에도 외국 영화들이 계속 개봉하면서 그나마 좀 관객 수가 늘어나기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자 스크린 숫자 1위는 캡틴 마블이었는데 마찬가지로 3월 개봉작중 흥행 1위 캡틴 마블입니다. 580만 정도 들어갔었고요. 이게 지금은 꿈의 숫자가 되어 버렸네요. 580만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지금 이상한 노이즈가 계속 있어가지고 저번 랑종 방송 편에도 보면 좀 이상한 노이즈가 계속 끼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지울 수가 없었는데 청취하셨는데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저희 직전 방송 편 랑종 같은 경우는 기독 시리즈를 제가 녹음하고 있잖아요. 기독 시리즈의 외전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청취자 분들 중에서도 기독교를 믿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랑종은 청취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한번 랑종 영화는 보지 마시고 재미없으니까 저희 방송 편 한번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기독 시리즈에 넣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관련이 있는 방송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2019년 3월 4일날 기독 시리즈님께서 3월 처음으로 리뷰를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첫 글 남겨봅니다. 콤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 라는 영화 감상했습니다. 어른을 위한 힐링 영화라고 입소문이 나서 찾아봤는데 그렇게까지 힐링이 되진 않았습니다. 크크 영화에서 여러 번 나오는 대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위대한 일을 하게 된다 라는 말도 오히려 속 편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도 너무나도 순수한 푸와 그 친구들을 보고 있느라니 마음이 어느 정도 정화되긴 하더군요. 영화가 끝나자마자 다시 세상 걱정에 빠지긴 했지만요. 이건 제가 너무 찌들어서 인 것이겠죠. 평소 귀여운 것 좋아하는 아내의 친한 후배와 같이 보자 권했지만 푸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걸 실사로 보면 아 이거 실사 영화군요. 실사로 보면 무서울 것 같다며 감상을 거절하더군요. 전 대체적으로 실사화를 반기는 편이지만 혹자에게는 자칫 처키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뭐죠? 사탄의 인형이었던가 그 영화가 거기에 나오는 귀신들린 인형이죠 처키 강력하지는 않지만 잔잔하고 착한 영화 그리고 나름 실링도 된다는 영화 찾으신다면 추천드립니다. 곰돌이프 다시 만나 행복해 였고요. 이어서 그린북 이거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올해 오스카 작품상을 받은 그 작품입니다. 수상 후 여러가지 논란에 휘말리기도 한 작품이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실제와 너무나 다르다는 이유로 주인공의 실제 모델인 돈 셜리의 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영화라는 특성상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스파이크리 감독을 비롯한 저도 불만인 부분이 영화의 기본적으로 백인 우월주의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화와 좀 다른 부분은 영화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영화에 깔려있는 백인 우월주의 이것이 좀 깨름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영화는 천재의 흑인 음악가인 돈 셜리의 전국 투어 운전기사 겸 매니저를 맡게 된 이탈리아계 백인인 토니 이 둘 사이에 두 달 정도를 그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참 재밌습니다. 너무나도 젠틀한 돈 셜리 흑인 음악가죠. 그리고 반 건달인 토니 이 둘 사이에서 확연히 다르면서 나타나는 충돌과 소소한 에피소드들은 웃음과 감동을 주고요. 1960년대 흑인종 차별에 대한 모습도 잘 그려져 있어서 사회성도 담고 있습니다. 그린북이라는 제목 자체가 당시 흑인들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안내해 주는 여행 책자의 이름이라 하니까요. 흑인종에게만 따로 필요한 그런 책자인 것이죠. 그런데 딱 기대한 정도 딱 예상한 정도의 감동과 재미에서 마무리되는 느낌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아카데미 작품상 맞춤형 영화라고나 할까요? 다소 보수적이고 올바름을 추구하는 아카데미 입장에서 더할 나위 없는 작품상 감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고 보니 작년에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 이라는 영화가 어떻게 작품상을 받았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어 작년 후보작들을 찾아보니 이해가 되네요. 쉐이프 오브 워터 이 영화가 작년 후보작 중에서는 가장 아카데믹 했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 별로 재미없게 봤거든요. 로맨스가 크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사람 사이의 사랑도 어려운데 그게 환타지인데 제가 로맨스 영화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랑에 빠지는 계기, 그 계기를 관객에게 설득시키는 것들이 좀 강해야 되거든요. 로맨스 영화에서는 그것이 좀 좀 그랬습니다. 왠지 좀 납득이 안되더라고요. 계속 읽어보죠. 여하튼 그린북도 그 정도로 하는 영화인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앞에서 언급한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물론 영화는 거의 대부분의 상영시간 동안 인종차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흑인과 백인의 서로의 결점을 보완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까지야 무난한데 마지막 엔딩에서 흑인 주인공이 백인 가정에 방문해서 제대로 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모습은 마치 흑인이 백인의 손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지더군요. 제가 너무 확대, 과장 민감하게 해석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저한테는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영화였지만 훌륭한 영화는 아니었던 영화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흑인 아저씨가 그 백인의 가정에서 비로소 크리스마스의 가족적인 화목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연출, 이야기, 그것이 결말이 나타났죠. 데이비 백건님도 그린북 보시고 써주셨습니다. 비교 감상해보죠. 결국은 또 백인 구원자인가요? 백인 운전기사인 주인공 토니의 잘못된 편견과 인식이 바르게 잡혀가는 과정을 그렸다기보다는 토니는 호방한 쿨가이이기 때문에 흑인인 돈셜리 박사와도 친해질 수 있으며 그에게 홈스윗 홈을 맛볼 수 있게끔 해주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것도 누구나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미국의 대명절 크리스마스이고요. 성탄절을 따뜻하게 같이 보낼 가정이 없는 돈셜리 박사가 토니의 집에 방문해서 행복해하며 성탄절다운 성탄절을 보내는 듯 보이는 장면만 아니었어도 그래 이정도면 차별 관련 이야기가 나쁘진 않네 무난한 편이네 하고 넘길 수 있을만 했습니다. 영화의 짜임새는 완성도 및 연기가 은근히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족한 이야기를 메워줄 만큼 좋았으니까요. 두 시간이 뚝딱 지나갑니다. 충분히 흑인답지도 못하고 충분히 백인답지도 못하고 충분히 남자답지도 못하면 나는 뭐죠? 빗속에서 돈셜리 그 흑인 주인공이 외친 이 대사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디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여기서도 이방인 저기서도 이방인 같은 존재 이방인에 그치지 않고 사실 적에 가까운 처우를 봤죠. 저도 한국인 같지 않다. 외국인에게든 한국인에게든 그런 말을 듣고 제 고향 사람답지 않다. 여자답지 않다. 라는 말을 꽤 들어와서 아주 조금 돈셜리의 기분이 어떤 느낌일지 정말 조금은 이해가 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유들로 하대를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해된다고 말하는 것마저도 우스울 수 있겠네요. 연말에 보면 딱 좋을 작품입니다. 훈훈하고 따뜻하고 유쾌하고 우정 사랑 여행 가족 플러스 주인공이 한 뼘 더 성장하는 그런 영화 단 관람객이 백인이라는 전제 하에서요. 별점 3개 써주셨고 덧골로 써주시면서 마지막에 백인 우월중이자 생각을 한 번 더 확실히 말해준 덕분에 별 반개가 마이너스 되었습니다. 영화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살짝 불편한 분위기가 읽히는 와중에 꼭 확인 서명을 해야 속이 시원했는지 덤앤더머를 연출한 감독이다군요. 제코드에 맞는 코미디 영화 찾기 힘든데 진심으로 재미나게 봤던 작품이 덤앤더머입니다. 속편을 재미있게 봤던 것 같기도 하네요. 덤앤더머 2편 이 작품보다는 영화 로마가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해야 했습니다. 영화 로마는 굉장히 사적인 기억으로 아주 보편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우리의 영화거든요. 졸지말고 제대로 한 번 더 봐야겠습니다. 극중 돈셜리의 교양이 있어 보이는 모습 영화 인턴에 로버트 드니로 배우처럼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끝내 버릴 수 없는 마지막 방어 수단으로 보여서 짠했습니다. 뭔가 이 말씀이 공감이 되네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도 봤습니다. 그림북 우리 청취자들께서 미리 남겨주신 평들이 공감이 되고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취자분들의 평이 아니었으면 이 영화 이면에 흐르는 차별 요소를 알아채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냥 좀 별나고 깐깐한 사람과 전형적인 이탈리안 마초맨의 로드 버디 무비 정도로 봤거든요. 임팩트 있는 장면이 없었지만 리듬감을 정체로 유지하면서 메세지, 흑인차별 비판의 메세지를 전달하는 장면들도 좋았고요. 피아노 연습을 무지하게 했겠구나 싶었고요. 저는 피아노를 좋아해서 일단 피아노 실 연주하는 배우나 장면이 나오면 플러스 점수 먹고 들어갑니다. 상대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과는 별개로 각자 상대에게 영향을 주는 모습까지 나왔으면 정말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흑인은 백인에게 영향을 받아서 치킨도 맨손에 먹고 방어적 교양을 버리고 맞서기도 하고 흑인 펍에 가서 재질을 연주하고 크리스마스 식사 초대에 응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백인은 흑인에게 무슨 영향을 받았을까요? 극 중에서 화를 좀 억누르게 되고 편지를 시적으로 쓰게 된 그 정도? 흑인에 대한 편견이 깨진 게 가장 큰 영향일까요? 그러나 내적 인식의 변화뿐 아니라 외적 삶의 변화까지 두 캐릭터 모두에게 좀 더 명확하게 보였다면 낫지 않았을까? 여하튼 모든 면에서 흑인 캐릭터가 백인에게 큰 도움을 받기만 한 것 같아서 청취자분들의 백인 구원자론 그것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의 감상을 읽지 않았으면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더 영화를 잘 보시는 거죠? 데이비 백곰 님이 제 글에 답글로 저 영화 보면서 응? 원래 치킨은 맨손으로 먹는 건가? 싶어서 검색까지 해봤답니다. 또 영화에선 조각도 엄청 크잖아요. 덩어리가 사실 극중 백인 주인공이 흑인에 대한 편견이 깼다고 보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돈 셜리의 외모부타가 백인 같은 흑인이지 않습니까? 토니는 그냥 돈 셜리라는 인물 하나만 이해했다고 보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음.. 좋은 지적이시네요. 에나이닉스 님도 답글로 치킨은 맨손이죠. 특히 KFC라면 더더욱요. 오리지널 KFC 치킨은 살이 굉장히 연한 편이라서 그냥 들고 쭉쭉 뜯어먹고 뼈에 붙은 살을 뼈채로 입에 넣고 입안에서 혀를 이용해 발골 후 뼈만 탁 내뱉으면 됩니다. 참 쉽죠. 그리고 마무리로 기름 묻은 손가락을 한 번씩 쪽쪽 빨아주면 되지요. 참 맛있게 써주셨네요. 제가 어릴 때 고등학생 때였던가 그때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KFC가 갓 생겼었는데 제가 사는 동네가 시골이다 보니까 거기서 그때 9,900원짜리 세트맨이었나 그걸 친구들하고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KFC를 먹은 첫 그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때 와 이런 치킨 요리법도 있구나 이런 거를 역시 아메리카네 이런 감탄을 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고 그 기억 때문에 종종 나이가 먹은 지금도 KFC 치킨을 먹게 되는데 그때만큼의 맛은 없더라고요 확실히 처음 먹었을 때 그 감격을 다시 느끼기는 힘든 것 같고 오히려 좀 많이 먹다고 보니까 좀 질리게 되는 그렇긴 합니다. 그래도 정말 가끔씩은 먹고 싶습니다. KFC만의 그런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데이비 백건 님의 다시 답글로 그렇죠. 거의 등심 스테이크 크게만한 치킨을 손으로 잡고 흔들더라고요. 백인들이 흔히 말하는 서구적인 서구 방식을 가진 동양인을 비하하는 말 중에 바나나라는 말을 종종 쓰잖아요.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얗하고 돈셜리는 그런 느낌의 흑인이었다 생각합니다. 저 잠시 외국 생활할 때 에피소드가 생각나네요. 한국에서 보내온 커다란 택배 창자 두 개를 찾아가는 중이었는데 경비원이 그거 다 김치 아니냐 크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아해하며 김치 아님 하고 돌았었고 별 생각 없이 잊어버렸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차별적인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가 김치를 이렇게 많이 먹냐 하고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요즘에도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좀 화가 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벌써 한 몇 년 됐나요? 한 1년 됐나? 그때 이제 흑인 차별 문제가 미국에서 크게 붉어졌었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죽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블랙 라이브 메타였던가 그런 해시태그도 달면서 흑인 차별에 반대하는 그런 물결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소셜미디어를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해시태그를 달면서 흑인 차별에 반대한다 의사 표시를 해주셨죠. 응원에 동참하신 건데 연대하신 거고 그런데 사실은 동양인 차별이 더 심하지 않나요? 미국에서? 제가 뭐 미국에서 살아본 건 아닙니다만 뉴스에서도 얼마 전에 흑인 여학생들이었던가 학생들이 공공장소에서 동양인 사람들을 대놓고 조롱하고 폭행까지 했던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죠. 또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동양인에 대한 그런 폭력과 차별이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그때 흑인 차별을 반대하고 비판했던 것처럼 크게 일어나서 동양인 차별에 대해서 운동을 하지 않고 연대를 하지 않나요? 동양인 사람들조차도 물론 우리가 흑인 차별에도 반대를 해야 되지만 정작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가 속한 인종 집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까지 잠잠하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직까지도 어떤 그러한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유행을 쫓아가고 있는건가? 서구적인 유행 이것도 약간 사대적인 그런 것이 있는 것인가? 왜 동양인들은 동양 차별에 대해서 그때만큼 화를 내고 있지 않죠? 화를 내면 뭔가 윗사람한테 반항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가요?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여하튼 그림북 한번 읽어보았구요. 겉으로만 보면 영화가 훈훈하고 유쾌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백인 우월주의적인 백인 구원자 그런 느낌의 영화라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써주셨습니다. 자 에너아닉스님이 블랙클랜스맨 보셨네요. 이것도 비교감상 해보겠습니다. 제 마음속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품입니다. 영화 참 좋습니다. 영화적인 재미도 있고 화면도 멋지고 편집도 좋구요. 배우들의 연기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흑백 문제를 다루는 태도가 참 좋더군요. 단호하면서도 확실한 목소리로 백인이든 흑인이든 증오로는 흑백 갈등을 해결할 수 없으며 오로지 사랑과 화합 상호존중만이 이 문제의 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말미 나온 것처럼 결국은 냉정한 지금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훌륭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제가 농구팀 뉴욕닉스 골수팬이라서 성공한 농구 덕후 진성 닉스팬인 스파이크리 감독님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지만 이 영화를 접하고서는 이젠 존경심도 더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드보이 미국 리메이크판은 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앞서 언급한 영화 그린북처럼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대표적 백인 우월주의 집단인 KKK를 수사하게 된 흑인 형사가 전화 통화는 본인에 직접 하고 실제 대면 모임에서는 동료인 유택의 백인 형사가 위장을 하고 참석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흑인 급진 혁명 운동가들이 가세합니다. 이러는 와중에 몇 번의 발각될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수사를 진행하죠. 결국 큰 사고를 막아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화의 백미는 단연코 후반 KKK 수장과 흑인 급진 혁명 리더 간의 연설이 교차로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정말 좋았습니다. 진짜 좋았습니다. 짱짱. 올해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올해 최고의 영화였습니다. 강추드립니다. 덧글로 블랙클랜스맨 강신혜 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흑인 형사가 KKK단에 백인인 척 가입을 하고 실제 대면 모임에 나가는 백인 동료 형사를 아담 드라이버가 연기를 했는데 이 캐릭터가 유태계이고 KKK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인공은 같은 흑인을 마구 욕하고 동료 백인 유태계 형사는 유태인을 마구 욕하는 그런 우푼 장면도 등장합니다. 자, 꼭 보세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옛날에 제가 제목이 기억나지 않는데 코미디 영화 중에서 B급 코미디 영화 중에서 아이언맨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흑인 분장을 하고서는 싸우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흑인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흑인 모습을 하고 살다 보니까 정말 흑인의 마음을 얻게 된 거죠. 네, 갑자기 그 장면도 떠오르네요.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연기도 잘하고 자, 저도 블랙클랜스맨 봤습니다. 흑인 경찰이 없는 곳으로 흑인 신입 형사가 부인하죠. 이 일 욕심이 있어서 잠입 수사 등을 하게 해달라고 서장과 맞짱을 뜨기도 하고 급진 흑인 운동이 폭력 시위로 변제될 것을 염려한 백인 서장은 그를 그 운동 단체에 접근시키고요. 그와 별도로 이 신입 흑인 형사는 급진 백인 단체 즉, 그 유명한 KKK에 접근을 시도합니다. 온라인은 자신이 맞고 오프라인은 유택의 백인 동료 경찰이 맞죠. 78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의 원작인 것 같습니다. 흑인이 백인인 척 KKK단에 가입한다는 것 자체가 꽤 흥미롭습니다. 이 백인 우월자들은 유태인도 혐오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백인인 것과 함께 기독교 신자인 것의 정체성을 두죠. 유태인은 역사상 예수를 십자에 달아서 죽였죠. 그리고 기독교는 바로 그 예수를 신으로 믿는 종교고 유태인은 예수를 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죠. 선지자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흑인 백인 유태인 등의 요소가 영화의 주요 소재인데요. 흑인인 걸 듣힐까봐 유태인인 걸 듣힐까봐 경찰인 걸 듣힐까봐 조마조마하게 전개되는 맛이 있습니다. 흑인 대학생 단체가 나오는데 경찰을 돼지라고 부르죠. 흑인 차별 혐오 압제의 앞잡이라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경찰이 흑인을 공격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모든 경찰을 혐오합니다. 심지어 흑인 경찰까지도 혐오합니다. 그가 흑인인 것보다 경찰인 것이 더 싫은 거죠. 영화 속에선 실제 백인 경찰이 흑인 학생들을 불시검문하고 여학생을 희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경찰임에도 단지 흑인 일한 이유로 사복을 입고 있던 남주 흑인 경찰을 무력으로 진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화는 백인 그리고 흑인이 갖고 있는 혐오에 대해 모두 까기를 시전합니다. 실제 차별이 있더라도 그걸 혐오와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영화가 좀 조심스러워 한다고 느껴졌습니다. KKK단이야 워낙 또라이 집단이니까 대놓고 비판하지만 흑인 감독이 당시 흑인 집단이 가진 혐오에 대해서 장면으로 구현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제가 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겠지만요. 예를 들면 영화 디트로이트에서는 흑인 시위의 폭력사기나 무모함 등을 보여주기도 하죠. 물론 영화 디트로이트도 흑인 차별을 반대해 비판할 영화인데도요. 또한 영화 리듬감이 너무 처지고 다큐도 아니고 극영화도 아니고 좀 어중간했습니다. 연출이 주제에 좀 짓눌린 느낌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몰입감이 좀 적어졌고 영화의 코믹 요소를 바보같은 KKK단에서 이끌어내는데 그에 반해서 반대 진영인 흑인 학생 단체는 너무 진지하고 차라리 우리나라 영화 특유의 기법 전반은 코믹으로 후반은 진지함으로 그리고 공식을 따라갔으면 차라리 더 좋을 뻔했습니다. 저는 기계적인 중립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건 방관자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실제 양 진영이 있었던 분노와 혐오, 오해 등을 분명하게 화면으로 보여줄 필요는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화 후반에 흑인과 백인 단체의 지도자급이 각각 연설하는 장면이 교차되어 나옵니다. 저는 이걸 좀 다르게 해석했는데 흑인 할아버지의 연설은 20세기 초 흑인이 무참히 죽은 실제 역사를 어린 학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라면 백인 지도자의 연설은 그야말로 혐오와 차별로 점찰된 내용으로 선동하고 있죠. 다만 이들의 연설 끝에 각자 블랙파워, 화이트파워 등을 구호로 외치는데 선동이란 점에서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지만 피해자 대 가해자 구도로 만들려는 의미가 더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튼 다소 아쉽구요. 아담 드라이버는 이런 소규모 영화에 자주 출연하네요. 남주의 여친으로 나오는 배우가 예뻐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블랙클랜스맨이구요. 조금은 코믹하게 하지만 그 중심을 잃지 않는 그런 영화를 보시고 싶으시면 이 영화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클랜스맨 비교감상 해봤습니다. 네 에너이넥스님이 써주신 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시네님. 블랙클랜스맨 다소 아쉬우셨나 보네요. 교차 편집 장면 강시네님 글 읽으면서 아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많은 부분 공감이 갔네요. 벌써 4월입니다. 그런데 왜 이리 춥죠? 심지어 출근하면서 롱패딩을 몇이나 본건지 4월에 롱패딩이라니 여기가 한국이 맞나 싶었네요. 제가 녹음하는 이 주에는 추워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코로나 변이 정도 남았고 걱정입니다. 환기도 잘 못하고 그럴텐데 그리고 지금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섭네요. 네 언더독 보셨네요. 댕댕이가 주인공인 한국 애니메이션입니다. 내용이 약간은 뻔해서 다소 아쉽긴 했는데 작화도 괜찮고 주제나 사회성 짙은 것이 마음에 들어서 썩 재미있게 감상 가능했습니다. 유기견 문제가 가장 큰 주제로 다뤄지지만 소소하게 우리 사회 여론 문제를 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기견 무리 중 하나가 사고 차량을 선점하기 위해서 폭주하는 견인 차량에 치여 사망한다는 식으로요. 음.. 목소리 연기는 주연이 도경수 박소담인데 나쁘지 않고요. 박철민 배우의 코믹 연기 여전했습니다. 다만 강아지 역의 목소리 연기는 좀 별로더군요. 귀여운 척 하는 목소리인데 안 귀엽다는 영화 후반부의 산속 외딴 부부의 집에서 주인공 무리들이 하루 지내게 되는데 그때 부부가 노래를 부르며 온갖 동물들이 등장하는 상상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승환 가수의 지구와 달과 나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예전부터 좋아했던 노래였는데 영화의 감성과 잘 맞아서 참 좋다군요. 요새 다시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작품이라기보다는 어른들이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거나 함께 할 예정인 모든 어른들이 봐야 할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스마일도 보셨네요. 로버트 레드포드 배우의 은퇴장으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여러모로 일전에 감성평을 적었던 라스트 미션 라는 영화와 비슷한 부분이 많은 작품입니다. 두 작품 모두 대배우 후 연기 은퇴장이고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공교롭게 범죄자들이 주인공인 영화입니다. 물론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두말 없이 라스트 미션을 택하겠지만 이 미스터 스말도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류의 영화를 단순히 범죄자 미화영화라고 치부한다면야 아예 감성을 가치조차 없겠지만 그냥 노배우들이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감상한다면 의미가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 두 노배우들을 보면 느낀 점은 잘생김은 끝까지 간다. 나는 일단 잘생기고 볼일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중요한 말씀이네요. 이게 핵심이네. 덤보도 보셨네요. 디즈니의 실서 영화는 일본의 그것과는 달리 그래도 평타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감독인 팀 버튼의 명상에 비하면 영화가 너무 평이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덤보 너무 귀엽습니다. 덤보만 보고 있어도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그런데 나머지 배역들은 배우들 이름값에 비하면 존재감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배트맨 리턴즈에서 악역인 펭귀맨이었던 데니 드비터 배우가 영화 덤보에서는 선한 역으로 배트맨이었던 마이클 키튼이 악역으로 등장하는 건 재밌었지만 그 외에 주저형과 아역까지도 낭배되는 느낌이 많았습니다. 팀버튼 영화답게 팀버튼스러운 화면이 종종 등장하지만 그냥 거기서 끝이고요. 팀버튼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디즈니 영화라고 보는게 맞는 영화였습니다. 영화 어스도 보셨네요. 요건 비교감상 해보겠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쫄깃하고 나름 신선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어스는 조던필 감독의 전작인 겟아웃이 가장 큰 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숙명인가 봅니다. 이동진 평론가가 엠나이트 샤멀란 감독과 비교를 했던데 저도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식스센스 차기작인 언브레이커블과 겟아웃 차기작인 어스 전작과의 비교는 아니라면 언브레이커블이나 어스나 모두 잘 만든 영화인데 말이죠. 어스의 감상평이 갈리는 가장 큰 이유도 전작 겟아웃과의 비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튼 이 한국영 조던필 감독의 영화는 샤멀란 감독의 영화보다 사회성이 많이 가미되어 개인적으로는 더 마음에 듭니다. 어스라는 제목부터 중의적이듯이 현 미국의 여러 문제 특히 인종차별 문제, 멕시코 문제 등을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반지원도 등장하고요. 여자 주인공인 루피탄용의 연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블랙팬서에서 한국어를 그린 능길맞게 구사하더니 크크 연기를 엄청 잘하는 배우였네요. 영화 보는 내내 깜놀했습니다. 특히 그 눈빛 아휴 무서워. 강신혜님 이 영화 방송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방송편 기다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녹음 안했죠. 결국에는 데이뷔 백헌님도 어스 보시고 써주셨네요. 전작인 겟아웃을 필요 이상으로 매끈하고 신박하게 잘 만들어 놓은 탓에 높아진 그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살짝 삐걱삐걱 대기도 했구요. 그래도 시간은 굉장히 잘 가더군요. 흥미롭긴 하고 재미는 있습니다. 그다지 무섭진 않고 생각보다 휘발성이 강하긴 했지만요. 그것도 속도 미국적인 작품인지라 전반적으로 덜 와 닿아서 덜 느껴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별점 3개 주셨네요. 우리 청취자분들 평가는 뭐 평균 이상인 것 같은데요. 저는 왜 이거 재미없게 봤을까요? 기억이 안 나네. 너무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적인 공포? 자기적인 어떤 주제의식? 표출? 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뭐 상징도 좋지만은 아무래도 영화 같은 경우는 대중 매체이기 때문에 좀 직관적으로 상징을 쓴다 할지라도 좀 쉽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싶네요. 어스 비교감상이었구요. 제가 일본영화 봤습니다.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원작은 소설이구요. 만화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마츠 나나가 여주로 나왔구요. 남주는 일본에서 떠오르는 청춘 스타라고 합니다. 고마츠 나나 얼마 전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음.. 한국에서 뉴스가 크게 나온 것 같진 않은데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어.. 걸핏하면 쓸데없이 남자가 우는 것 빼고는 흥미롭게 봤습니다. 극중에서 여주가 우는 것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구요. 화면도 예쁘고 여주도 예쁘고 사실 여주 보는 마스크까지 봤구요. 시간 여행물의 변주인데 그 변주를 흥미롭게 해냅니다. 예전에 노트북 영화 감상평 쓰면서 사랑의 영원성 그것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기억과 시간 그것을 주로 쓴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화 노트북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도 이 둘을 함께 사용하면서 이 또한 변주에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거죠. 내가 기억을 잃어버려도 기억상실이든가 이런게 걸려도 너를 사랑하게 될 거야. 너만은 내가 기억하게 될 거야. 뭐 이런거. 그리고 시간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몇십년 몇백년 흘러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이런걸로 어떤 사랑의 영원성 깊은 사랑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거죠. 시간물에서 종종 쓰는건데 영화가 너무 착해서 차라리 누군가 좀 배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고요. 영화 노트북에서는 배신까지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선택을 잠시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현실감은 이 영화에서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뭐 순정 무리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얼마전 청취자께서 이 공간에 추천해주신 영화인데 일본 실사영화에 질려있던 제가 이 영화로 조그맣게 다시 희망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좀 시간여행 그런 느낌과 로맨스 아주 뭐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그런 일본 감성 그런 것도 좀 느끼시려는 분은 이 영화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일본 애니메이션 봤죠. 미래의 미라이 제가 보고 썼습니다.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의 감독에 맞는 최신작입니다. 이야기 자체는 역시나 실망이었고요.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 이후로 이 감독 작품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매력이 많은 작품이고 녹음까지 하고 싶어졌습니다. 영화 홍보대로 동생의 미래 모습이 어린 남주와 소동을 겪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보다 더 가족적인 영화입니다. 어린 남주가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 신비를 판타지 씬으로 표현한 거였죠. 부모에게 아이의 습득력은 신비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극중에서 남주가 홀로 자전거 타기에 성공하자 아빠가 엄청나게 기뻐하고 이와 연관된 과거실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 작품의 매력은 세밀한 행동 묘사와 화면 주변부에 있는 인물의 생동감입니다. 제가 좀 구차한 표현을 썼지만 짧게 표현하면 그렇고요. 여러분 그런 것을 좀 영화 보실 때 주의깊게 보시면 좀 재밌는데 사각형 그 화면 내에서 주인공이 크게 나오거나 중앙에 나오죠. 그런데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조연들이나 엑스트라들이 그 화면에 중앙에 있는 주연 배우들 근처에 있거나 옆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화면 속에서 주연 배우가 연기를 할 때에도 그렇게 그 주변부에 있는 조연이나 엑스트라들이 어떤 연기 어떤 표정 어떤 리액션을 하는가 그들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디테일 모든 캐릭터에 설정이 되어 있거나 연기가 능동적으로 되는 그런 영화 디테일이 살아있는 영화에서는 주연 배우가 아닌 배우들도 살아서 움직이는 각자의 사정이 맞게 움직이거든요. 생동감이 살아있는 거죠.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주인공의 연기나 사건이나 액션에 추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변부 캐릭터들이 보여주거든요. 화면 속에서 그 사각형 화면에서 조차 그건 너무 좀 꾸며진 느낌이 들고 좀 부자연스럽죠. 현실 속에서도 친구 세 명만 모여도 두 명이 얘기하고 있으면 한 명은 다른 짓을 할 수 있거든요. 핸드폰을 보거나 밥을 먹거나 그런 다른 짓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같이 이야기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좀 살아있는 느낌을 잘 표현하는 그런 것을 보시려면 주변부 인물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그런 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기 잘하는 배우들은 그 주변부 캐릭터를 연기하면서도 자신의 그 캐릭터만의 생동감 있는 연기, 표정, 리액션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 미래의 미라이는 추천하기엔 살짝 망설여지지만 매력이 상당히 많은 작품인 것 같고 녹음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말로 마음이 한결 포근해지는 그런 느낌이고 자막판에서 남주의 성어음색이 마음에 안 들었다 이렇게 써놨네요 제가 네. 일본의 아니메이션 미래의 미라이였구요 네. 한거 유관순 이야기 이거 비교감상 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편에서도 녹음 업데이트가 되었죠. 우리 청취자분들은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먼저 쓴 그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장점이 더 압도적으로 많은 영화 워낙 저예산 약 10억으로 만든 독립영화이기도 하고 이 영화는 기존 항일 인물을 그린 상업영화의 맥락으로 감상하면 안 될 것 같더군요. 일종의 전기 영화구요. 여협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빠 밥상 차려주고 싶다는 대사가 논쟁의 근거로 쓰이던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구요. 영화 캡틴 마블에 밀려서 스크린을 굉장히 많이 읽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로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놨구요. 수지님도 이 영화 보시고 써주셨습니다. 비교감상 해보죠. 다큐멘터리적인 영화로 예상하고 갔습니다. 독립영화에 많이 출연한 조연 배우들의 연기가 좋다는 얘기도 미리 들었구요. 영화를 보면서 주변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도 슬픈 장면에서 울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는 저에게 의외로 담담하게 보여졌습니다. 감독의 연출이 굉장히 절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의리로 보러 간 느낌도 있었으나 보고나니 잘 봤다는 생각이 든 영화였습니다. 배우들의 연기, 지루하지 않은 전개 등 여러 면에서 좋았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VOD를 보고 또 써놨네요. 4월 5일날 땡겨와서 함께 읽어보죠.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대사를 장면으로 다시 볼 수 있어서 좋았구요. 더 좋았습니다. 편집이 여전히 조금 삐걱거렸지만 유관순을 다루는 영화의 태도 그리고 고아성의 약간 똘끼있는 연기가 좋더군요. 정말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희한한 불행포로노나 여협농쟁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듦새로 따지자면 좋은 영화가 아닐 수 있지만 영화의 역할이라는 면에서 따지자면 분명 좋은 영화입니다. 데이빗 백곤님이 답글 써주셨네요. 강신혜수단님 저랑 약간 실시간으로 댓글 쓰고 있는 것 같네요. 저도 불행포로노, 빈곤포로노 안 좋아하는데 영화 한거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 받지 못했습니다. 여성 혐오 논란도 마찬가지고요. 오빠 밥상 차려주는 것 한 번으로 무슨...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극중에서 남성 캐릭터가 더 유역하고 힘없이 그려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방송에서 강신혜수단님께서 술 관련해서 대사가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동감입니다. 그 대사 좋았습니다. 네 저도 다시 답글 달았네요. 유관수는 오빠에 대한 데이빗 백곤님 평가에 동의합니다. 이번에 다시 보면서 극중의 면회신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문 때문에 제대로 걷지 못해 쓰러지자 일본인 여관수가 부축하려고 하죠. 이때 유관수는 신경질적으로 획 팔을 내칩니다. 밖에 나가면 하고 싶은 일이 많다면서 부모님 묘소를 찾고 싶고 오빠 밥상 차려주고 싶고 김새벽 캐릭터와 술 한잔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죠. 이른바 여혐 대사로 비난받았던 대사는 이런 소원을 말하는 흐름에서 나오는데 데이빗 백곤님 말씀처럼 오빠 캐릭터가 좀 유약하게 나오죠. 회상 장면에서도 벌레를 오빠가 무서워한다던가 오빠 괴롭힌 애들을 오히려 유관수를 혼내주러 다녔을 것이라는 그렇게 말하다던가 결정적으로 이 영화 면회의 씬에서 유관순이 오빠에게 난 두렵지 않아 그러니 오빠도 무서워하지마 라고 말하죠. 유관순에게 오빠는 나이만 더 먹었지 여전히 돌봐줘야 하는 유약한 존재로 보였던 것 같고 그런 심리 바탕에서 나온 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나 없으면 밥도 하나 제대로 못 차려 먹는 저 찌질한 오빠 뭐 이런 느낌인거죠. 인상적인 대사는 김새벽이 유관순에게 살아서 나와주면 안 돼요? 다시 만세운동 하고 싶은데 함께 하고 싶은데 라고 하자 유관순이 아쉽다 아쉬워 라면서 내뱉는 대사입니다. 이때 감정과 연기가 참 좋았습니다. 고하성 배우가 참 연기를 잘했어요. 트위터 쪽으로 한빈 님도 보고 써주셨네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삼일절과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담담한 흑백 화면 속에서 최대한 자극적이거나 과학적인 연출은 자제되어 있지만 그만큼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워지는 영화입니다. 일제 치아 속에서 독립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운동을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진중하게 다룬 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와중에 민족의 고통과 시련은 다소 밀려나거나 희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코 마음 편한 영화는 아니지만 삼일전의 의미를 되새겨 한 번 관람하시길 추천합니다. 한 거 이 영화도 반드시 천만 영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쓰셨네요. 2019년이 이제 삼일운동 100주년이었기 때문에 그 해에 좀 이런 일제시대 영화가 많이 개봉했었고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일제시대 역사를 영화로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코미디나 로맨스나 대중적인 암살 같은 그런 블록버스터 시기에 영화도 좋지만 이렇게 좀 더 진중하게 정면으로 그때 우리 민족의 고난 그리고 일본 놈들의 그 간악하고 흉악한 그런 짓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러면서 작품성도 있는 그런 영화가 좀 많이 나오면 좋겠고 또 흥행도 하면 좋겠네요. 그런 영화가 넷플릭스 한 번 타가지고 전 세계에 퍼지면 일본의 만행을 진짜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그 유태인 학살에 대한 것도 유태계 영화인들이 미국에서 영화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또 좋은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가슴 아파하잖아요. 함께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영화계 쪽에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거 유관순 이야기 비교 감상해 보았고요. 에너야 뉴스님이 써주신 거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블리치 보셨네요. 일본 만화를 실사화한 넷플릭스 영화 넷플릭스가 당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일본 만화 실사는 믿고 거르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이전 실사와 영화 실패작들의 실패 요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더군요. 이걸 못 끊는 저도 문제고요. 일본 만화 실사 영화는 캐릭터의 외향이나 만화 속에 나오는 외적인 설정 이런 것들을 똑같이 구현하는데 조금 더 애를 많이 쓰고 있죠. 근데 그것이 어떤 영화 자체로 관객들을 불러들이기가 힘드니까 만화 팬을 만화 독자를 극장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그러한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카우보이 비밥도 미국에서 실사화가 돼서 넷플릭스로 공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평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참 힘든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블 영화도 사실은 만화 원작인 것이고 한국에서도 몇몇 만화 원작의 실사 영화들이 영화적인 각성을 거쳐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평타 예상을 쳐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일본은 이게 쉽지 않나 봐요. 그리고 일본 영화 제작 시스템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드라마도 그렇고 TV 드라마도 그렇고 그 배우들의 소속사의 입김이 상당히 강하다고 합니다. 소속사나 배우들이 각본에 대한 주장이 상당히 강하다고 해요. 또 전체적인 어떤 연출진이나 배우진들의 서로 그런 협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약간 좀 일방적인 그런 요구?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화가 산으로 가는 거죠. 감독이 딱 중심이 되지 못하니까. 물론 그렇다고 뭐 감독이 정권을 다 휘둘려면 좋은 영화 나온다는 것도 아니죠. 네 계속 읽어보죠. 블리치 위에 감상글 적어주신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의 남주인 후쿠시 소타가 주연인데 검을 들고 휘두르는 모습이 이상하게도 방력이 없어 보이더군요. 블리치인데 이거 액션 영화 아닙니까? 아하 정말 액션이라도 뛰어났으면 그래도 봐줄만 했을텐데 다시 한번 일본 영화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어느 가족으로 극복해야 겠습니다. 근데 또 제가 이동진 평론가 유튜브를 종종 보는데 거기서 굉장히 뭐 유망한 그런 일본 감독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구요. 제가 이름은 잘 까먹었는데 그 일본 영화 아사코 그것을 연출한 감독이 상당히 좋다.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도 계속 상을 받고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이미 일본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검색해보니까 하마구치 뉴스키 라고 하네요. 이분 작품들 지금 한국의 정식 개봉이 이제 추후 되는 그런 작품도 있는데 한번 신경써서 기억하셨다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차이나타운도 보셨네요. 김희수 누님이 한국 영화가 아니라 1974년작 잭 니콜슨 주연의 영화입니다. 40년도 넘은 지금 감상에도 영화 참 재밌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충격적이었을 지금도 충격적인 반전도 있구요.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작품인데 이분이 성문제로 문제가 좀 있죠. 아마 그런 성향이 영화에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감독 때문에 이 영화를 꺼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영화에만 집중해서 한번은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영화에 감독이 직접 출연을 하네요. 그냥 단역이니 누군지 모르고 알려 하지 마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보는 내내 잭 니콜슨 배우를 보면서 레오나노도 디카프리오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디카프리오가 잭 니콜슨의 연기를 보면서 연기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생김새도 비슷하고 물론 디카프리오가 훨씬 잘생기고 머리숱도 많지만요. 크크 연기톤 목소리톤 발음 발성까지 정말 비슷합니다. 표정까지도요. 이 부분은 상당히 재밌더군요. 이 영화가 아직까지도 각본의 교과서로 대접받는다고 하는데 잘 만들어진 영화의 생명령은 참으로 긴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아직 못봤네요. 차이나타운 음 그리고 이어서 캡틴 마블 써주셨는데요. 요거는 비교 감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마지막으로 1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캡틴 마블 우선 스크린 토크가 좀 너무 심하네요. 관객이 다 차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몇 개에 관해서 이 영화만 틀어대는지 지금도 이러니 어벤져스 엔디게임때는 정말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네 엔디게임때 엄청났죠. 영화는 평범했습니다. 재미없지도 않고 그렇다고 확 뛰어나지도 않은 마블 평작 정도 되었습니다. 영화 개봉 전부터 주인공인 브리 라슨 때문에 말들이 많았는데 영화는 정작 페미니즘을 약간 건드린 수준이구요. 브리 라슨이 코믹스 속 캡틴 마블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는 지적도 저는 강인해 보이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음..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샤라리 이즈 테론 배우가 더 젊었었고 이 역을 맡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들긴 하더군요. 기본적으로 마블의 영웅 속의 영화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과거와 자아찾기를 믹스해 놨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뻔하다 생각했는지 1995년 영화 배경에 맞춰서 그때의 시대상과 퓨리 국장과 콜슨 여원의 젊었을 때 모습을 완벽히 구현해 내어서 재미를 더했고요. CG로 배우의 젊었을 적 얼굴을 구현하는 기술은 이제 정말 무서울 정도 더군요. 어색한 구속이 전혀 없었습니다. 터미네이터 새로운 영화의 아놀드 형님도 이런 식으로 구현하겠구나 하고 퍼특 떠오르더군요. 요즘 뭐 디페이스 기술로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자칫하면 그걸로 악소모 같은 거 낼 수도 있고 구스라는 고양이가 극중에 나오는데 완전 신스틸러입니다. 스포라서 적지 못하지만 아주 여러가지 의미에서 살벌한 고양이입니다.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 캡틴 마블이 앞으로 마블 영화의 리더격이 될 거라 하는데 이 영화가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약간 마블 영화의 미래가 걱정이 된달까요? 이건 어벤져스 엔딩게임까지 봐야 판단이 완전히 살 것 같습니다. 캡틴 마블이 엔딩게임에서는 좀 뒤늦게 나타나죠. 여타 마블 영화처럼 엔딩 크레딧 초반에 쿠키 영상 하나 나오고 엔딩 크레딧 모두 끝나고 또 하나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 마블 로고가 스탠리 옹을 추모하는 특별판 로고로 나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저도 캡틴 마블 봤습니다. 제가 이거 녹음했던 것 같은데 저는 괜찮게 봤고요. 무난한 작품이다. 어쩌면 기대치가 낮아지는지도 모르겠네요. 현재 흥행세가 많이 둔해졌고 자석 점유율도 한자리이거나 10% 초간대로 급락했고요. 아 저는 이건 페미니즘 영화라고 봤네요. 감정을 억눌러라 너는 못한다 너를 증명해봐라 등등으로 여성 주인공을 핍박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또 그걸 극복해서 캡틴 마블이 되는걸 보여주고요. 여느 히어로물과 마찬가지로 개연성 비침성 많이 떨어지는 장면이 몇 있습니다. 엔딩에서 잠시 뒤 나오는 쿠키는 중요하고 엔딩 크레딧 모드에 올라가고 나오는 쿠키는 재미용 혹은 인피니티 스톤의 행방에 관한 겁니다. 저는 우리 타노스 형님이 캡틴 마블에게 1대1로 진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네요. 타노스 형님 어서 돌아오세요. 이렇게 제가 써놨고요. 남자들이 영화 속에서 여성 주인공을 계속 엉컷 파는 걸로 나오죠. 그걸 뚫고 일어나서 남성들을 다 이기고 그러면서 캡틴 마블이 되는 거죠. 승교로파님이 답글 써주셨네요. 제가 보기엔 캡틴 마블이 각성토르보다는 약해 보입니다. 물론 각성토르는 제대로만 했으면 타노스 죽일 수도 있는 초강캐이긴 하지만 음.. 맞아요. 토르는 뭐 신격이니까 데이비 백권님이 4월 8일날 써주셨는데 땡겨와서 읽어보죠. 캡틴 마블 와우 제가 극장에서 능동적으로 딴짓을 한 적은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스크린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관람 직전에 천원 주고 뽑은 장난감 가지고 2시간을 혼자 놀았네요. 너무 지루했습니다. 내용이 눈에도 귀에도 안 들어오더군요. 제대로 본 장면이 몇 대지 않아서 느낌 위주로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페미니즘을 다루는 방식이 너무 구시대적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자 우리는 할 수 있다. 화제의 구스 가옥의 시리즈의 로켓처럼 캐릭터화된 동물이 아니라 그냥 생 고양이였습니다. 약간 김빠졌고 영화 샤잠이 나왔으려나 점점 친구 쇼핑 도움이 해주고 달걀 들어가 순두부찌개 정식에 소주는 한 병 마실걸 영화 볼톤으로 내 토요일 저녁 나만의 시간 점점점 마지막에 불꽃 벼슬 달고 우주 상공을 누비는 모습은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보여준 듯 합니다. 중성적 혹은 무성의 모습 당신의 수단의 방송은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 분야의 피가 모자란 2019년도의 봄이네요. 제가 방송을 좀 이때도 늦게 녹음 했나보네요. 박흠왕님이 트위터로 써주신 게 있네요. 3월 10일날 캡틴 마블은 영화적인 완성도로만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작들에서 크게 더 나은 것도 아니고 그리 모자란 것도 아닌 정도라고 본다. 그럼에도 이전에 마블이 그동안 어떻게 나아갈지 횡설수설했다면 캡틴 마블은 앞으로의 방향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음 맞는 말씀이네요. 대체적으로는 무난한 영화로 다 보셨고 데이비 백곰 님만 좀 많이 비판을 하셨네요. 네. 캡틴 마블 비교감상이었고요. 이거를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요즘에 지금 세계 1등을 먹고 있는 드라마 지옥을 봤습니다. 연상원 감독이 연출을 했고 어떻게 보면 실사화인 것이죠. 이것도 아 저는 좀 지루하게 봤는데 너무 좀 장황설이 길었던 것 같아요. 물론 좀 신선한 점도 있었고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질질 끄는 느낌이 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쓸데없는 말 막 하고 괜히 철학적인 척 하면서 이상한 얘기 막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량 채우는 거죠. 그런 게 이 지옥에서 좀 느껴졌어요. 물론 소재도 굉장히 좋고 파격적이고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 연기도 저는 좋았는데 너무 연출이 아 이거 리듬감이 이렇게 처지게 할 영화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상원 감독의 연출을 좀 많이 아쉽네요. 연상원 감독이 영화 흥행한 거 이 영화 이 드라마가 이 작품이 흥행한 것이 연상원 감독에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조금 더 정신 차리게 했어야 됐는데 하하 그리고 이 영화가 종교적인 것을 많이 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문명이 서구권에서 조금 더 먹히는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닌가 기독교적인 것을 전복시키는 그런 것에 좀 익숙하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이 작품은 반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도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포일러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극 중에서 광적인 종교 집단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뿐 아니라 지옥이라는 개념이 영화 속에서는 이 작품 속에서는 이 작품 속에서는 그렇게 선학 기준에 따른 개념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개념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주인공 그리고 그 집단이 나올 뿐이죠.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지옥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곳이 기독교이고 영화 속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죠. 공포만이 사람들을 선으로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지옥이 필요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지옥 개념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요 논리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무서운 걸로 신을 믿게 하려고 하느냐 왜 그런 무서운 개념으로 착한 일을 사람들에게 유도하느냐 이러한 비판이죠. 그 비판을 정확하게 이 작품이 차용하고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영화 속에서 두 번째 주인공으로 뒤에 세 개의 에피소드에서 박정민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정말 실망했습니다. 연기 그 판에 박힌 듯한 연기를 벌써부터 하더라고요. 짜증내는 연기 그리고 에드립을 치면 안 되는 그런 장면에서 이상한 에드립을 치고 김현주 배우하고 박정민 배우하고 심각한 얘기를 처음 나누는 장면이었는데 거기서 왜 그런 에드립을 치지? 추워 죽겠는데 이런 말을 내가 듣고 있어야 돼 이런 식의 에드립을 치거든요. 거기서 튀어나올 에드립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감정 처리가 과연 옳았는가 싶기도 합니다. 너무 실망했어요. 요 근래에 좀 계속 비슷한 연기 톤으로 가고 있어서 좀 식상한 것 같고 동주 때 그 단단하고 신선한 느낌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많이 실망했고 유아인 연기는 좀 오히려 좋았습니다. 유아인의 그런 약간 똘끼 있는 목소리 톤과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가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 쯤에서 밝혀지는데 그걸 듣고 나면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감정을 억누르는 척하는가 그리고 이상한 생각을 왜 하는가 이상한 짓을 왜 하는가 그것이 설명이 되거든요. 그 설명이 나오면 유아인 배우의 연기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칫하면 좀 튈 수도 있는 혼자 튈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고 연기인데 간당간당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저는 이 작품에서 좋았습니다. 유아인 배우의 그리고 다른 배우들 특히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 캐릭터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그 배우 연기도 상당히 좋았고 다른 작품들에서도 계속 나오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징어게임도 제가 봤었는데 오징어게임에 대한 제 평가는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영화 보셨나요? 2019년 3월편 1부 녹음했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블로그와 트위터 모두 있습니다. 당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방송 들으시다가 저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점이 있다면 트위터나 블로그나 방송 댓글란 등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메일 주셔도 되고요. 저희 방송은 파티와 주약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좀 늦게 제가 올리고 있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1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2019년 3월달편 2부 계속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노야닉스 님이 써주신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신애 님. 어째 저만 계속 출석 도장 찍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에노야닉스 님께서 한동안 계속해서 홀로 블로그를 채워주셨었죠. 오버로드 보셨네요. 2차 세계대전 배경으로 한 호러 액션 영화입니다. 미 공수부대가 특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한 마을에 침투하게 되는데 거기서 비밀리에 생체 실험을 하는 독일군과 생체 실험의 결과물인 괴물들을 상대로 한바탕 하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킬림타임 용어로는 액션도 불만하고 제법 쫄깃하기도 해서 괜찮았습니다. 괴물로 변한 인간들의 모습도 조금 혐오스럽긴 하지만 공포스럽게 잘 표현되어 있구요. 제작이 jj 에이브라임스인 만큼 어느 정도 이상 재미는 보장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배경영화를 전쟁영화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편이라서 꽤 집중해서 감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주가 예쁩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 영화 스토리 말씀해주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UFO에 대해서 음모론적으로 UFO가 실존하고 또 그것이 나치의 과학 산물이다. 이러한 얘기도 제가 아주 어릴 때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나치가 패망할 때 그때 도망친 과학자들이 뭐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 어딘가 숨어서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야말로 좀 음모론 같기도 하고 아 극한 직업 보셨네요. 내일 VOD가 출시되었는데 연차 1인 어제 약속 시간까지 남는 시간에 영화나 볼까 하다가 시간이 맞는 영화가 이거밖에 없어서 진짜 막차로 극장에서 감상했습니다. 한줄평은 이게 어떻게 1600만이 넘었지 입니다. 크크 너무 만화적인 캐릭터와 만화적인 연출이 아무리 코미디 영화라지만 저는 좀 별로였습니다. 그렇다고 미친 듯이 웃기지도 않았고요. 딱 한 장면 극장에서 총 6명이 봤는데도 좀 창피하다 싶을 정도로 현실 웃음이 터져 나온 장면은 그 부분에서 부상을 입은 유승영 배우가 구급차에 누워서 쏴 쏴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 외 장면은 재미있긴 했지만 그냥 재밌네...으로 끝나는 정도였고요. 영화나 인생이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영화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음 이게 그래도 명량을 뛰어넘지는 못했죠? 와 진짜 명량 대단하네 명량이 그 당시에 스크린도 그 이후에 나온 대작들보다는 적었을텐데 스크린 숫자도 저도 이거 원고 정리하면서 아무런 부담없이 저도 봤는데 옛날에 이거 처음 봤을 때보다는 좀 기대감이 낮아서인지 재미있게 봤던 것 같고 여기 에노앤닉스님이 써주신 그 재미있었다는 장면 그 장면 저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정말 여기서는 저도 크게 웃었던 것 같네요. 유승영 배우가 지금 또 코미디 영화로 하나 나왔죠. 장르만 로맨스라는 영화로 나왔었고요. 음... 로맨스물이 또 하나 개봉했더라고요. 이게 연애 빠진 로맨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음... 100분이 안되네요. 95분짜리네. 전종서 배우 손석구 배우 아주 요즘에 젊은 핫한 그런 배우가 주연을 맡았는데 감독이 정가영 감독이에요. 제가 정가영 감독 영화를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적은 없는데 그 명성이라고 해야 될까 아주 좋은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밤치기, 비치 온 더 비치 등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이 감독의 로맨스 영화 굉장히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소규모 영화를 많이 띄셨는데 이제는 대중 오락영화 이쪽으로 상업영화 쪽으로 또 장편을 만드셨으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웨이스 앤던슨 감독의 새 영화죠. 프렌치 디스패치도 현재 개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싶었던, 그리고 궁금했던 영화는 다큐멘터리인가요? 이거? 1984 최동원. 최동원 야구선수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 있는데 이것도 제가 궁금했는데 찾아서 보진 못했고 그리고 트위터 쪽으로 좋은 평가가 있어서 잠깐 살펴봤던 영화가 퍼스트 카우라고 이게 서부시대 영화인데 켈리 라이카트라는 감독이 연출했다고 합니다. 뭐 이분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뭐 좋은 평가가 있더라고요. 퍼스트 카우 이것도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듀인 같은 경우는 이미 VOD로 나와있고요. 극한지역업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오늘 녹음하는 날에 들은 뉴스가 일상회복의 단계로 들어서면서 위드 코로나죠. 되면서 극장에서 백신 패스 전용관이 있잖아요. 백신 패스가 있는 분들은 그곳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전용관이 있는데 거기서 집단 감염이 터졌습니다. 극장에서는 그동안에 집단 감염이 잘 터지진 않았는데 생기긴 해도 이번에 터졌다고 하네요. 극장에서 음식물 섭취하는 것이 금지가 될 것이라고 12월 1일부터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 방송이 업데이트 될 때는 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처음부터 금지를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블로그 쪽에도 올렸습니다만 밀폐된 공간에서 지금 겨울이니까 온풍이 나오잖아요. 그럼 바람을 솔솔 타고서는 음식물을 먹으면 그 비말을 튈 텐데 그 비말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금방 퍼지겠죠. 2시간 동안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백신을 2차 접종까지 했다고 해도 코로나에 걸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옮긴다는 것이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기사로도 이렇게 보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백신을 접종 다 완료해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고 또 코로나를 옮길 수 있다. 그러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에서 극장에 2시간 동안 마스크를 벗고 밀폐된 공간에서 바람이 솔솔 나오는데 음식물을 먹는다? 아 이건 좀 성급한 조치이지 않았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위드 코로나가 되고 여러 기대작들이 개봉되고 관객들이 많이 찾아올 텐데 사실은 이제 극장주 입장에서는 그 음식물 판매 매출이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짭짤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건의가 들어갔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음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쉬워요. 이런 뉴스가 지금 잘 퍼지진 않은 것 같은데 극장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다는 거 이게 또 알려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극장에 안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마스크를 어디에서든지 간에 꼭 끼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데이빗 백구님의 글을 연달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드렸던 인사가 무색하게 저 너무 빨리 돌아왔죠 크크 저만의 시간이 없으니 오히려 영화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오기로요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래 감상편 기대해 주셔요 운동 포기 잠 포기하고 밤을 새더라도 취미생활은 즐겨야 하죠 여가 생활 잘 즐기고 있습니다 뭔가 건강을 포기한 것 같네요 저번 달에 좀 바쁜 일이 있으셔서 이제는 한동안 못 온다 뭐 그런 말씀을 써 주셨던 것 같네요 스윙키즈를 보셨네요 웃음, 청춘, 시대 상황, 훈훈한 우정, 팀워크 이것저것 표현해내려다 이도저도 아닌 어중이 떠중이 같은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뭔가 운율이 맞는 것 같은 느낌 이것저것 이도저도 어중이 떠중이 영화 써니의 느낌이 난다 싶더니 강영철 감독 연출작이었네요 잘하면 써니처럼 트렌디해 보일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국제시장처럼 한물간 느낌은 되어버렸습니다 마약왕도 보셨네요 별로입니다 길기만 합니다 송강호 배우 혼자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막판에는 안쓰럽게까지 하더군요 사라진 밤도 보셨네요 중반까지는 장르에 충실하니 나름 스릴 있었는데 중후반부터 보여주는 등장인물의 가슴 아픈 사연 공개 때문에 분위기가 확 처져서 아쉬웠습니다 김강호 배우 한 작품이라도 대박났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는데 언제 한번 터트리려나요 김강호 배우도 참 영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쉽네 PMC 더 벙커 제목에 비해 줄거리에 비해 내용이 약합니다 제작비에 비해 요즘은 좀 어드러워서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아가씨도 보셨네요 박찬욱 감독 영화는 너무 음습해요 축축 많은 분들이 요르거스 란티모스나 라스펀트리의 감독의 작품들을 보고 불쾌해 하시는데 저는 박찬욱 감독 작품을 보면 그렇습니다 극찬을 받는 미장센 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걸 그렇게 정성들여 찍어야 하나 싶은 옛날에 제가 그런 비판도 한 적 있는데 무슨 벽지를 저런 걸로 예쁘지 않은 걸로 저 분위기에 저 스토리에 저렇게까지 해야되나 그런 말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네 요즘엔 뭐 별생각이 없네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비스티보이즈도 보셨네요 개봉지음 보았을때는 제가 하정우씨 살짝 팬이었고 윤계상씨 팬이라서 굉장히 기대하고 보았는데 줄곧 우중충하니 재미없어서 보다 말았거든요 이번에 다시 해보니 괜찮네요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요 윤계상 배우 이 작품에서 연기 좋습니다 팬심 빼고 보아도요 템프로의 다니는 다린다고 착각한 애인의 집 욕실에 칫솔이 너무 많다며 우는 장면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하정우 배우는 이때부터 능글맞지만 자연스러운 그만의 스타일을 구축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젠 좀 지겹지만요 저는 tv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이나 빅마마의 배반 뮤직비디오 나왔을 때 하정우 배우 모습이 좋았습니다 능글 연기보다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정우 배우가 자연인 하정우의 모습이 사라졌을 때 나오는 그 연기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캐릭터화 된 그런 연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그냥 캐릭터에서 하정우가 느껴진단 말이죠 자연인 하정우가 그러니까 너무 비슷한 연기만 계속 하는 것 같고 수리남이라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가 있습니다 윤정빈 영화감독이 넷플릭스에서 실화바탕으로 한 드라마를 찍으셨는데 거기에 하정우씨 나오고 황정민씨 나오고 오징어게임에서 나왔던 박혜수씨도 나오고요 조우진씨도 나오고 연기 잘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죠 넷플릭스나 이런 쪽에서 거대 투자금을 주는 쪽에 영화 제작을 하는 것에 어떤 좋은 점 그런 것은 또 좀 긴 이야기를 영화의 어떤 2시간 3시간 안에 우겨 넣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없이 드라마로 뭐 6부작 7부작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나누어서 찍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남도 지금 기대작이기도 합니다 하정우 배우가 약간의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죠 그러한 스캔들을 털고 또 여기서 자신의 자연인 하정우의 모습을 지우고 캐릭터화된 연기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요 이어서 콰이어트 플레이스 1편도 보셨습니다 지금 2편이 나온 상태죠 예상치 못한 특이한 방법으로 몰입감을 주네요 빵빵 터지거나 놀래켜 순간적인 공포를 조성하기보다는 조용하게 줄곧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문제의 괴승명체 형체가 드러나고부터 긴장감이 떨어져서 편하게 보았습니다 저는 귀신이나 괴물 같은 실존하기 힘들 것 같은 것들에게 공포가 잘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인간이 제일 무섭습니다 영화 노크가 그래서 무서웠어요 그리고 콜드 워도 보셨네요 이번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유력 후보였던 폴란드 등등의 영화입니다 시대상을 잘 반영한 음악을 매개체로 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은 흑백 영화라고 알고 보았는데 점점점 캐릭터 개인 인물은 물론 국가, 인종, 시대, 음악 영상 어느 하나 관심이 가는 부분이 없어서 부요제로 꾸역꾸역 보다가 결국 껐습니다 이용기간은 만료되었고요 아마 영화관에서 보았으면 좀 괜찮았겠죠 저도 4대3 비율은 참 좋아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영화 로마도 보셨네요 로마 아카데미에서 하비에르 바로된 배우에게 엄청난 본토 발음으로 호명된 외국어 영화상 수상작 넷플릭스 제작 영화이지만 어떤 작품보다도 더 꼭 극장 관람을 해야하는 작품입니다 그것도 가능한 화면 크고 음향 취소를 빠방한 곳에서 유의미한 롱테이크 장면들이 나오고 음향 효과가 좋거든요 진짜로 상영관 안에서 나는 소리인줄 순간 착각해서 두리번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답답하고 지루해서 롱테이크 신도 흑백영화도 선호하지 않는데 이 작품과는 조화롭게 잘 어울려서 좋았습니다 영화 전반적으로 희한하게 정말 고향집에 간 듯한 하우스가 아닌 홈의 느낌이 저의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어서 잠이 솔솔 오더군요 아 제대로 보고 싶은데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계속 졸았습니다 좋은 작품이란 사실은 조는 와중에도 틈틈이 다 느꼈으니 크크 일단 주차드립니다 살인마 잭의 집도 보셨나요 제가 지금 일부 녹음하고서 그 다음날 녹음하고 있는데 발음이 새고 딴 말을 하고 막 그러네요 살인마 잭의 집인데 살인마 잭의 잽 이렇게 발음을 했네요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인기와 후기가 좋았던 작품입니다 지금 둘러보니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네요 엄청나게 잔악한 장면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약간 긴장했는데 생각보다는 별로라고 말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네요 그렇지만 사실 저는 엄청나게 불쾌하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장르도 마냥 공포 슬레셔라기보다는 블랙 코미디 정도를 느껴졌고요 약간 리듬감이 좀 있죠 통통 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중간에 흥겨운 리듬의 음악도 한 번씩 나오고요 서너가지의 분위기와 흐름과 표현 방식이 뒤섞여 나오기에 생각보다 엄청나게 음침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작품이나 영화 할로윈이나 왜 다 무섭지 않은 거죠 둘 다 만듦새는 괜찮은 것 같은데 기대했던 장르적 재미는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할로윈보다는 이 작품이 더 잔인합니다 잔혹함은 러닝타임의 정비를 하는 걸까요 연쇄살인마 주인공 잭이 자신이 저지른 다섯 가지 사건을 나열해서 보여 들려주는데 세번째 사건부터는 적당히 하자 라는 생각이 들더니 네번째 사건에서는 결국 제 상상력의 한계치를 뛰어넘다군요 잭이 집을 완성했을 때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아 저도 이 영화 봤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좀 생각이 나네요 한마디로 피색 빨강을 좋아하면 청결 강박이 있는 똑똑하고 대담하며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난 듯 하지만 무모해 보이는 쉽게 흥분하지만 냉철한 괴변가인 듯 사람을 솔깃하게 만드는 자기애가 흘러 넘치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잭의 지옥 입성기였습니다 영화 내내 여러 가지로 너무 잭잭거려서 이름이 친근하게 느껴질 정도였네요 저도 위험 수위성 근처를 오갈 정도의 청결 강박이 있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해지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일을 하면 완화되거든요 서장훈씨와 청결 정도가 비슷하다고 그렇게 써주셨네요 주인공이 살인을 하면서 강박증세가 약해지고 이전보다 자유로워 졌다고 말하는데 살인을 정말 좋아서 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아 네 뭔가 동질감을 느끼셨군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사이코패스에게 공감 동감을 하다니 데이비베코 님이 써주신 글들 읽어보았고요 이어서 결그룹 21 멤버인 CL이 출연합니다 오오 여튼 영화 초정반 총기 액션 장면 연출이 괜찮아서 내용과 주인공 마크 월버그의 끝없이 이어지는 대사는 그냥 무시하면서 그럭저럭 봤습니다 그런데 중간부터 인도네시아 액션 배우인 이코 우아이스가 등장하면서 약간 영화 리듬도 삐걱 거리고 이도저도 아닌 듯한 영화가 되어버리더군요 이코 우아이스 배우는 얼마 전에 제가 감상평 적었던 밤이 온다에도 출연했던 액션 배우인데 주로 몸으로 하는 타격 액션에 특화된 배우입니다 마치 젊은 시절에 성룡을 보는 듯한 몸놀림을 보여주는데 성룡 형님 액션보다는 훨씬 잔인하고 무자비하긴 합니다 문제는 총질하던 영화에 갑자기 동양무술이 등장하니까 영 안 어울리는 느낌이고요 이것 제가 문장을 읽는데도 이 두 특성이 좀 안 어울리는게 느껴지네요 총질 잘하고 있던 악당들이 갑자기 총을 어디에 두었는지 친절하게 이코 우아이스와는 주먹질로 상대해주는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반전이 있긴 한데 이것도 좀 허탈한 느낌이었습니다 킬링타임용으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트리플 프론티어도 보셨네요 나온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넷플릭스 영화입니다 미군 정예특수부대 출신 용사였지만 지금은 은퇴한 옛 전후 다섯 명이 위기투합해 브라질의 마약왕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마약왕의 저택에 침입하면서 일어나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출연진 정말 빵빵합니다 베네플릭, 우스카 아이삭, 찰리허네, 페드로 파스칼 등등이 주연으로 출연하고요 액션 연출 괜찮고요 앞서 언급한 마일 22가 카메라를 많이 흔든다면 이 영화는 반대로 정적인 화면에서 총격진을 주로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 이런 총격 장면 연출이 더 좋더군요 정적인 화면 중에 언제라도 총알이 날아올 것 같은 긴장감도 더해져 있고요 그리고 남미 배경이고 와이드샷 촬영 기법이 종종 나와서 시카리오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이 내용까지라면 평범했을 텐데 돈 때문에 뒤틀려가는 팀원들의 모습이 계속 나와서 흥미로웠습니다 또 과거의 영웅 대접을 받다가 현재는 현실에 치여 사는 모습을 벗어나고자 범죄자의 돈을 빼앗는 것이긴 해도 이게 강도짓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그간 국가에 충성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모습 등이 보여서 단순 오락영화 이상의 것을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아주 깊이 인간 본성 탐구까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 영화는 분명히 오락영화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중영화로는 미덕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더 차원 높은 대중영화로 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고요 뭐 그래도 2시간 가까이 딴짓 안하고 집중하면서 감상했을 만큼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오 트리플 프론티어 그리고 앞서는 마일22 앤오아닉스님이 써주셨습니다 네 다시 데이비 비꼬님이 써주셨네요 두 분이 번거로워하면서 아주 저희 블로그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셨었네요 킹스맨 골든 선컬 보셨네요 흔히 나오는 숙편 딱 그런 느낌의 작품입니다 시작부터 작정한 듯이 싸우고 질주하고 터지고 난리가 나고 그 분위기가 끝까지 이어지는데 한방에 절정이 없습니다 배우들도 더 화려해지고 하여튼 뭐가 많긴 한데 재미와 이야기는 더 빈약해졌더군요 인유패티버거 역했습니다 사람들 통째로 분색에 넣더군요 와우 이 감독 참 좋아했는데 제가 이 감독이 점점 어떤 아주 나쁘게 말하자면 돈빨 기교 이런 것에 좀 점점 치우쳐 가는게 아닌가 쉽습니다 원래 감정을 건드는 그런 연출을 잘 하시던 분인데 액션 찍으셔도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액션 영화에도 감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감정선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더 좋은 액션 영화가 되는거죠 콜린 퍼스 배우의 추리닝 착장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만족해야겠네요 저는 슈트보다는 추리닝 한 벌 세트로 입은 사람이 더 좋더라구요 줄리안부어 배우는 어떤 역할을 맡아도 아름답게 나오시네요 별 2개 반 주셨고 라스베가스를 떠나면서 써주셨네요 요건 저희가 녹음을 한작이 있죠 로맨스 영화를 한동안 3개 정도 연달아 했었는데 다시 좀 해야되는데 게을러서 못하고 있네요 죽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어쩌면 술 마실 핑계로 자살하고 싶다고 하는 한 남자와 매춘업을 하는 여자가 만나게 됩니다 장소는 라스베이거스 두 사람은 최대한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런 서로를 원합니다 서로의 모습이 변하길 요구하지도 바라지도 않구요 위태위태하게 하루하루 술만 마시는 남자에게 여자는 힙 플라스크를 선물로 줍니다 술 마시지 말란 말 절대 절대 하지마라고 부탁하는 남자 그래도 치료하자고 중독에서 나오라고 도와주는 게 사랑인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지켜보며 곁에 있어주는 게 사랑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후자쪽이 훨씬 감동적이고 고마울 것 같습니다 별 세개 반 이렇게 주셨네요 덧글로 얼른 영화 어스를 보고 싶네요 겟아웃에서 엄청 빨리 뛰어다니던 남자 때문에 깜짝 놀랐던 것보다 더 놀라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두 영화 킹스맨 골든서클 라스베거스를 떠나며 읽어보았구요 에노앤딕스님이 써주셨습니다 인디아이를 부셨다고 써주셨네요 데이비 백곰님께서 좋은 평을 써주셔서 찾아보았습니다 담담하니 사람 냄새 많이 나고 좋네요 영화 한편에 그냥 우리네 인생이 희노애락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영화 내내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저 등장인물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롭고 때론 괴롭기도 허무하기도 안타깝기도 하면서 온갖 감정이 일어나더군요 그놈의 지게차 운전이 뭐라고 혹시나 물건 떨어뜨릴까봐 공포영화 볼 때보다 더 긴장하면서 보기도 했구요 지금 데이비 백곰님의 평을 블로그 써주신 그 평을 다시 읽어보았는데 글을 참 잘 쓰시네요 부럽습니다 데이비 백곰님 평의 100% 공감합니다 좋은 영화이고 꼭들 보세요 데이비 백곰님의 답글로 오 영화 좋게 보신 것 같아 기쁩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마트에서 이 작품을 떠올리며 마트도 낭만적인 곳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답니다 오 그 정도인가요 영화 보고싶네요 저도 그리고 라스트 미션 보셨네요 앞서 1부에서 미스터 스마일 영화평 때 언급되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사랑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님의 감독 플러스 주연 까지 맡은 작품입니다 심지어 감독님 말씀으로는 감독님의 마지막 주연작이 될 작품이죠 원래는 더 뮬이고 노세 혹은 마약 운반책 이란 뜻의 단어인데 어느 XS놈의 머릿속에서 나온 건지 몰라도 라스트 미션이라는 장클로드 반담 형님이나 스티븐 시걸 형님이 나올 법한 싼마이언 제목으로 바뀌어서 개봉했습니다 아 진짜 만나면 존명세 날리고 싶네요 아 그래도 영화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완전히 추천합니다 감독님이 연출작 중에서 베스트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영화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냥 영화 자체가 클린트 이스트우드 본인입니다 1930년생 노배우이자 노 감독님처럼 영화는 느긋하고 여유와 유머가 무단합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굳이 선하고 올바르라 광유하지도 않고 오로지 가족을 위하라 라는 메시지만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마약 운반 중에 길 한복판에서 타이어가 펑크난 흑인 가족을 도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흑인 가족의 아버지는 이런 일에 영 재주가 없어서 타이어 교체법을 알아보려고 신호가 터지지 않는 스마트폰을 들고 이리저리 신호를 찾아 연신 옮겨 다니고 있고요 그들 곁으로 다가간 이스트우드 선생님께서 도와줘도 괜찮을지 물은 후에 승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문제야 저 인터넷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라고 거리낌 없이 말하며 스페어 타이어를 교체해 주는 걸 도와줍니다 그리고 한마디 아무 거리낌 없이 또 말합니다 살다보니 검둥이를 다 돕게 되는구먼 깜짝 놀란 흑인 가족의 아내가 요새는 그런 단어를 사용 안해요 라고 하자 그냥 씩 웃어 넘깁니다 이 장면 소름 돋았습니다 스마트폰 훈계 그렇다 치고 말로만 올바른 것 도덕적인 것을 찾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그런 식으로 보여주시다뇨 머리가 좀 땡 했습니다 물론 말도 이쁘게 하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사막 고속도로 한가운데 고립되어 있던 그들을 보자마자 아무 망설임 없이 심지어 뒷차에는 마약 카르텔 소속 갱이 타서 감시를 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차를 세우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음 요즘에는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상대방의 생각을 비판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고치려고 하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어려움을 처하면 그 사람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돕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영화에서 나온 그 주인공은 좀 그와는 반대로 행동했던 게 아닌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눈에 보이면 그가 나와 다른 생각을 했건 혹은 내가 싫어하는 그런 인종이 사람이건 뭐 내가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건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일단 돕고 보자 그러면서도 좀 욕을 하고 그 사람한테 뭐 이러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그런데 또 이런 주인공의 직업은 마약 운반책입니다 마약 카르텔 수장이 집에 초대받아서 간 파티에서도 유흥과 창녀들의 접대를 흔쾌히 즐기죠 마약 운반의 대가로 받은 돈으로는 새 차를 사고 압류된 농장을 되찾지만 한편으로는 화재로 소실된 참전용사의 집을 수리해 주기도 하고 손녀의 결혼식 비용을 대주기도 합니다 참전용사의 집 손녀의 결혼식 비용 어떤 편견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어떤 보수주의의 그런 냄새가 나긴 하네요 좋은 보수주의의 원래 보수주의가 원래 공동체 그리고 좁게 있는 가족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가치관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참전용사 자신의 가족인 손녀의 결혼식 비용 사람이 어떻게 항상 오를 수 있고 바를 수만 있겠습니까 그냥 이게 나야 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여유와 연륜이 이 영화에는 계속 묻어납니다 그러면서 품위를 잃지 않는 특히 마지막 법정 장면과 교도소 장면 이런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 영화는 가족의 소중함을 말하는 영화입니다 결국 남는건 가족이고 가족이야말로 나의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존재임을 이스트우드온과 마약단속 요원인 브래드리 쿠퍼와의 대화 장면을 등을 통해서 영화 내내 계속적으로 그렇다고 지겹지 않게 설득력 있게 얘기합니다 저도 요즘에 계속 들은 생각인데 결국은 가족 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구요 뭐 친구고 뭐고 하더라도 결국은 가족 밖에 없지 않나 내가 돌고 돌아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은 나를 끝까지 지지해주고 편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족이라고 해도 정말 뒤지고 벗고 맨날 싸우고 또 상성이 안 맞으면 원수보다 못한게 가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에 이 영화가 감독님의 베스트 연출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유명 배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배우들의 이름값 대비 불량 배분이나 역할의 중요성이 약간 밸런스가 잘 안 맞는 느낌입니다 브래드리 쿠퍼 앤디 가르시아 로렌스 피시먼 마이클 페냐 등의 배우들이 조연으로 출연하는데 브래드리 쿠퍼의 역할도 그렇게 크지 않고 다른 배우들도 그렇습니다 굳이 왜 저 역할에서 저 배우를 점점점 하는 느낌이랄까요 영화 감상할 땐 좀 거슬렸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 거장의 마지막 출연작이 될 수도 모르는 영화에 같이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서 서로 앞다투어 출연 요청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싶더군요 그런 맥랑에서 실제 이스트홍의 친딸인 앨리슨 이스트우드가 영화에서도 딸 역할로 나옵니다 이 아들도 배우 하지 않나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아들 제 인생 영화 중 한편이 대듯한 느낌이구요 나중에 이스트우드 온 께서 돌아가시면 이 영화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날 듯합니다 부디 오래오래 사세요 감독님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앤 앤아닛 스님이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저한테도 영화 몇개 추천해 주셨고 저도 추천해 주신 거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목이 생각이 안나네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제목이 기억이 안나네요 제가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라스트 미션이었구요 앤아닛 스님 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월 27일 날 써주셨네요 월요일이 사라졌다 보셨습니다 인구 폭발로 식량 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만연하자 이를 방지하고자 강력한 산화제안법을 실시한 미래를 배경으로 한 공상과학물입니다 한 부부에게 오직 하나의 자식만 허용되고 둘째 아이부터는 국가시설로 보내져서 냉동처리되는 상황에서 일곱 쌍둥이를 출산하고 사망한 딸을 대신해서 할아버지 월렘대포가 일곱 명의 순녀를 몰래 키우고 각자의 이름을 요일로 짓고 각자 이름에 해당하는 요일에만 밖으로 나가는 식으로 일곱 명이 한 명 행세를 하며 살아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중 월요일이 회사 출근 후 귀가를 하지 않으면서 여러 사건이 일어나구요 그래서 제목이 월요일이 사라졌다 입니다 초반에는 재밌는 설정의 전개도 빠른 편이라 괜찮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좀 억지 설정에 비슷한 상황의 연속이라 지겨워지더군요 무엇보다도 여자 주인공이 너무 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취향에 맞지 않는 여자 주인공 일곱 명이 거의 모든 장면에 빠지지 않고 나오니 쩜쩜쩜 쩜쩜쩜 만약 김태리 배우나 시얼샤로는 배우였다면 쩜쩜쩜 감정이입이 안 되는 배우가 나오면 그럴 수 있죠 소재는 좋았는데 헐리우드 대자본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미래 세계의 표현도 세련되지 못하고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었고 결말 처리나 후반부 진행 과정은 매끄럽지 못해 아쉬웠던 영화였습니다 갑자기 제가 트위트에서 봤던 농담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격한 글을 제가 봤던 걸 기억이 나는데 요즘 한국 남자 배우들 외모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옛날 한국 배우나 아니면 외국 배우들은 다 잘생겼는데 왜 한국 남자 배우들은 꼭 저렇게 이쁜 여성 배우에 반해서 저렇게 외모가 떨어지느냐 뭐 이런 식의 좀 비아냥 비판 하소연 아쉬움 이런 것들이 담긴 트위터 글이었는데 몰리스 게임도 보셨네요 포스터만 보고서는 포커 챔피언에 대한 영화인 줄 알았는데 포커 도박장을 운영했던 전직 스키 선수의 실화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제스케 차스테인 이드리스 알바가 주연이고요 재밌게 봤습니다 좀 정신없지만 스피디하고 재밌는 편집도 좋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부정이 너무 지나치지 않게 살짝 녹아들어 있는 것도 괜찮았고요 주연인 제시카 차스테인 목소리도 연기도 좋았습니다 엉덩이 턱 매력도 여전하구요 크크 제시카 차스테인과 브라이스 달러스 하워드를 많이 혼동하시는데 턱에 엉덩이 고리 깊은 쪽이 제시카 차스테인입니다 크흠 크흠 그런데 알다가도 모를게 법이네요 대한민국에서 호텔의 하우스 열고 수억 원대 화투를 치다 발각되었다면 당장 구석에 호텔도 욕먹고 난리 났을 것 같은데 미국은 자리세만 안 받고 세금만 내면 불법이 아니라 합니다 여하튼 한 사람의 인생만큼 재밌는 드라마가 또 없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해 준 영화였습니다 음 맞네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고 즐기고 하는 것도 사람의 인생 이야기지 않습니까 거기 뭐 액션이 더 들어가느냐 뭐 로맨스가 더 첨가되느냐 뭐 그거에 따른 거지 아무리 시시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정말로 시시한 영화보다는 재밌겠죠 마더도 보셨네요 봉 감독님의 마더가 아니라 2017년작 제니퍼 로렌스 하비에르 바르덴 주연의 마더입니다 호불호의 끝판왕이라 하는데 저는 좋은 쪽이구요 거의 그 코에 가까웠습니다 다만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감상해야 하는 영화이고 영화의 난무하는 온갖 상징과 비유를 찾아가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감상해야 제맛인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건 종교적 영화구나 깨달았다가 이건 무슨 비유이고 이 인물은 누구이고 이렇게 맞춰 나가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곡성과 비슷한 분위기도 나구요 그렇다고 제가 이 영화를 온전히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영화 감상 후에 여러 해석글과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감탄을 금치 못했구요 대론 아론 오프스키 감독 좀 대단한 듯요 영화가 워낙 독특하고 배우들의 연기도 아주 훌륭해서 굳이 영화의 상징과 비유를 다 찾지 못했어도 충분히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었구요 특히 조용하던 집안에 점점 사람들이 몰려오고 나중엔 집안에서 온갖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여주가 패닉에 빠지는 모습 연출은 정말 압건이었습니다 영화보다 저도 정신이 이상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패닉에 빠질 때 정신 상태를 화면으로 정말 잘 뽑아냈더군요 강신혜님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보셨으면 평이 궁금합니다 거의 기독교 영화를 했어요 네 저도 이거 봤죠 음 예전에 다른 청취학께서 기독교식 해석 여지가 있다고 제게 추천해 주셨었구요 저는 그닥 인상적으로 보지 않아서 블로그에 쓰지 않았던 것 같고 몰입감은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 말씀대로 여러 사건이 몰아치니깐요 개인적으로 제니퍼 씨를 좋아하기도 했고요 기독교 코드를 기본 전제로 깔고 전개되는데 그걸 이렇게 상징화했구나 정도의 감흥만 느꼈던 것 같고 깊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성경 창세기부터 쭉 훑어가는데 그걸 감독만의 상징과 해석법으로 나열하는 느낌이었고 근데 또 이 영화가 원전히 기독교 영화도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윤회의 비슷한 결말을 나왔던 것 같고요 여자 주인공의 존재를 어느 것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반기독 정서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많이 써놨네요 압수 1부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기독교 문화에 대한 전복의 쾌감 이런 것들을 서구에서 즐기는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영화도 좀 그런 면이 있죠 에나이닉스님이 제가 답글 단 것을 다시 답글 주시면서 어쩐지 마더 강시대님은 안 좋아하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크크 저는 강시대님처럼 깊게 생각을 안 하고 단지 그런 상징이나 비유 자체와 연출, 카메라, 화면, 분위기 등에 후한 점수를 줬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곡성도 제가 강시대님보다 더 후한 점수를 줬었던 것 같네요 유튜브에서 본 해석인데 남편은 조물주 혹은 신이고 부인이나 집은 조물주가 창조한 대자연 남자 불청객과 아내는 아담과 이부 불청객의 두 아들은 카인과 아벨 정신없고 예의없고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인간들은 그냥 우리 인간 자신 태어난 아기는 예수 부서진 크리스탈은 산악과 이 해석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더군요 이처럼 대입해서 생각을 해놓고 복귀를 해보니 참 재미있던 영화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생각과 기획을 스크린으로 옮긴 것 자체가 저는 좋았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도 또 답글을 썼는데 무엇이 이 영화에서 반기독 그런 느낌이었냐 여자 주인공 제니퍼를 가이아 같은 걸로 해석하면 정말 기독 세계관과 동떨어지게 되고 또는 남편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심한 것으로 나오고 또 어느 이유로 갑자기 강압적인 성관계를 시도하죠 제니퍼한테 만약 아내를 희망이나 사랑이나 인류애로 본다면 그야말로 신은 악당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강압적인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신이 그렇게까지 분탕질을 해도 결국 아내는 부활하고 새 시작을 맞이한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생각해보면 저는 말씀대로 상징을 맞추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파티하다가 집에 물난리 나는 것이 노아 홍수이고 전투 중에 아이 낳는 것도 인류의 미움, 증오를 종식하는 예수의 탄생이겠고 무슨 종이 같은 거에 집착하는 거는 기독광신자나 율법주의 또는 시오니즘 신자들로 볼 수 있겠죠 라고 제가 써놨네요 요거 데이비 백곰님도 4월 5일날 써주셨는데 4월달에 써주신 거 땡겨서 읽어보죠 마더 비교감상입니다 재미없었습니다 제니퍼 로렌스 배우 아니었으면 보다 지루해서 껐을 것 같네요 그나마 은유와 상징을 쉽게 표현해 놓아서 대강 이해는 되었기에 최악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혼란을 기대하고 본 영화인데 생각보다 덜 혼란하더군요 이 부분에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영화 하이라이즈 이 작품이 제가 본 영화 중에 으뜸으로 난장판이었네요 말 그대로 혼돈의 카오스 난리 납니다 알고보니 참으로 재미없게 보았던 영화 노아도 대런 아론오프스키 감독작이었네요 극장에서 너무나도 지루하게 관람하던 와중에 제가 꼬드겨서 같이 보았던 친구 동태를 한번 살펴보니 저를 엄청나게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 어둠 속에서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했습니다 저도 심하게 재미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별 2개 반 노아는 별 2개 하이라이즈도 별 2개 꼬북침을 4봉인가 5봉 먹고 입천장 닦아줬습니다 와우 뭔가 대단하거나 엄청나게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픈데 딱 고치는게 없는 요즘이네요 다 그냥 전향으로 보입니다 지난 영화라도 다운받아보려고 지금 4시간째 서핑중인데 당기는게 없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마더 데이비 백구님은 굉장히 재미없게 보셨고 앤오아 닉슨님은 재미있게 보셨습니다 이미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영화 속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좀 무심하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모서가 되는데 인간이 혹은 그 감독이 볼 때 현재 신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겠죠 집안에 난리가 났는데 멍한 채 자기 이름만 몰두하고 있고 이걸 정리할 생각을 안하느냐 똑바르게 올바르게 고칠 생각을 안하느냐 뭐 이러한 비판이겠죠 제가 랑중에서도 그곳에 대해서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만 답변을 제 나름대로 드린 부분도 있죠 자 다음에 제가 블랙팬서를 보았네요 오 이거 벌써 마지막이네요 하다보니까 마지막 댓글입니다 3월 27일날 썼네요 블랙팬서 영화 엔드게임 개봉 전에 못 본 흥행말블작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영화 괜찮네요 아프리카를 그저 주술의 땅으로 그리지 않고 과학의 땅으로 그리는 게 대단히 흥미롭고요 이건 인종차별의 프레임 자체를 바꾼 거니까요 흔히 서양에서 아시아를 생각할 때 중국풍의 신비로운 땅이라는 이미지로 영화에서 보여주는데 실은 아이티 강국에다가 군사 대국들이 등실되는 곳인데 말이죠 일본은 미국을 군사 공격하기도 했고요 작년 3월 영화 페이지에 온 거를 정리 중인데 작년 3월? 이때부터 벌써 1년치가 밀렸었군요 청취자분들의 블랙팬서 평가가 공감 가더군요 아프리카는 그렇게 과학의 땅으로 상정했으면서 왜 대한민국 부산은 어물전의 비밀 술집 입구가 있다는 식으로 묘사했을까요? 이런 게 바로 서양이 아시아를 바라보는 시선인 거죠 아시아계 주인공이 나오는 시어로물 실사 영화가 나올 수도 있다는데 그 영화가 나오면 좀 괜찮을까요? 상치가 나왔었죠?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이게 나왔었죠? 네 제가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짧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편 마치기로 하죠 그 전에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차성원 씨하고 김수현 씨가 나오는 쿠팡플레이라는 OTT의 어느 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영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거라고 하는데 평가가 좋더라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쿠팡플레이 가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루속히 한국 OTT들도 해외 진출을 좀 해야죠 진작에 했어야죠 이거 제가 어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진작에 했어야죠 진작에 왜 지금 와서 징징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CJ가 SM 엣터테인먼트를 인수하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미국의 큰 제작사인가? 그것을 인수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 영화의 외국 배우가 혹은 외국 영화의 한국 배우가 조금은 더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튼 간에 한국 콘텐츠가 아시아 정도는 충분히 먹고 있잖아요 거의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면 한국 OTT가 웨이브나 티빙이나 진작에 그쪽 진출을 위한 것을 준비하면서 그 OTT를 출범시켰어야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와서는 넷플릭스가 그 수익을 배붙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그 작품을 한번 사면서 그 작품의 여러 저작권을 한컵에 사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작품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그 제작사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살 때 준 돈으로 땡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비판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 작품이 망해도 그 손해는 제작사가 함께 지는 게 아니거든요 넷플릭스가 오롯이 지게 되거든요 만약에 수익을 분배 받으려면은 그 손해도 함께 책임진다는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고 뭐 제가 넷플릭스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한국 OTT 쪽에는 굉장히 아쉬운 게 있다 이제야 해외 진출을 하겠느니 어쩌다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진작에 했었어야죠 항상 우리는 이렇게 한 발 늦는지 모르겠어요 한 발 늦어도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 처리하니까 이제 그것을 뒤쫓아 가긴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뭔가 좀 선도하는 그런 게 좀 선제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여하튼 간에 오징어 게임 황동현 감독이 남한산성을 만든 후에 차기작으로 이제 오징어 게임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고 또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기대감을 나타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는 재밌게 봤고요 오징어 게임 후반으로 갈수록 좀 늘어지는 느낌도 있긴 했습니다만 이 작품에 대한 여러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심파가 있다 여혐 논란도 있었고 너무 전형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뛰어난 주제의식을 상징적으로 이 영화에 담으면서 그거를 또 대중적으로 잘 펼쳐낸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주제의식과 상징이 있더라도 그걸 대중적으로 납득을 시키지 못하고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없다면 그거는 뭐 말짱 확이죠 혼자 떠드는 거죠 그런데 이 작품 오징어 게임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어린 시절에 놀이를 하던 우리 모두 다 친구고 깐부고 다 그런 사이인데 돈 때문에 오징어 게임의 극중에서는 456억이고 드라마 속 현실에서는 이 자본주의 경쟁 체제인 것이겠죠 그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은 남을 죽이고 내 친구와 깐부를 죽여야만 내가 살아가는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기꺼이 내 깐부를 죽이는 그러한 것을 비꼬고 비판하는 그런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왔던 에피소드가 구슬치기 장면이었죠 그 에피소드를 외국에서 굉장히 슬퍼하고 좋아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영화의 전형적인 요소들이 꽤 많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연출하느냐 어떤 타이밍에 어떤 리듬감으로 보여주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형성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심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요리하고 어떻게 세련미를 가미해서 보여주는가가 중요한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화가 그런 면에서 꽤 좋았다고 또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게임에만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그 게임을 주관하는 게임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 게임의 이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주잖아요 또 형사가 침투해가지고 그 흑막을 뒤질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또 어떤 자본주의 체제의 또 문제점들을 비판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있었던 것이고 장기 밀면하든가 시실을 함부로 훼손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극중에 후원부에 나오지면 너무 돈이 많다 보니까 뭐 재밌는 게 없더라 그래서 이런 걸 만들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의 재미란 무엇인가 인생에서 정말 행복한 건 무엇인가 아니 돈이 그렇게 많아도 행복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화가 넷플릭스 작품 중에서 모든 작품, 영화권, 비영화권, 드라마, 영화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최장기간 1등을 차지한 영화가 되었고 압도적인 수치로 1등을 차지했고요 다른 OTT 작품, 왕자의 게임 최근에 썼던 그 작품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는 기생충 같은 경우는 영화로써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떤 한류의 훌륭함 흥미진진함 이런 것들을 각인 시켰지만 아무래도 한정적이라는 거죠 일반 대중이 영화를 찾아보는 그런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한국에서도 총 관객 수가 얼마가 되었니 계속 갱신해 나가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년에 영화를 보는 횟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3편 아니면 4편 실제로 영화관에 직접 가시거나 영화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 대중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집안에서 OTT를 이용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조금 더 긴 이야기를 영화의 2시간, 3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긴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게 서바이버이라는 장르 그리고 어린 시절에 했던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사한 그런 놀이었던 그런 것들을 차용해 쓰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의 인식의 장벽을 좀 쉽게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 요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행을 했고 어쩌면 기생충보다도 이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의 한류의 흥미진진함을 더 깊게 각인시킨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할로윈을 맞이해서 오징어게임에 나왔던 그런 의상을 막 입고 놀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하나의 놀이가 되고 그 사람들의 삶의 문화가 될 정도면 굉장히 큰 영향력을 지닌 것이죠 심지어 뭐 학생들까지도 이 영화를 보고서 흉내를 해가지고 학교 당국에서 학부모들한테 제발 이 드라마를 보지 말게 하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어린아이들까지 이 작품을 따라할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큰 여파가 있던 것이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듯이 어릴 때 접했던 그리고 어릴 때 크게 머릿속에 가슴속에 추억 속에 각인된 그 작품 혹은 그 문화 그 국가가 그 사람이 성장했어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일본 영화 일본 음악 이쪽이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어를 배우겠다는 제 또래도 굉장히 많았고 일본에 가서 아예 취직을 한 그런 사람도 있고 제 친구 중에 그 정도였죠 이제 세상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좀 우리나라 사람들도 실감을 좀 해야 되겠고 앞서 국내 OTT의 그런 근시한적인 것에 대해서 비판을 좀 했는데 지금 이러한 큰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잘 타서 산업적으로도 좀 크게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화계가 네 쓸데없는 손을 많이 했네요 현재는 제가 녹음하는 기준으로는 그 일부에서 제가 비판을 했던 그 지옥이 넷플릭스 쪽에서 1등을 하고 있죠 글로벌 1등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작품들이 여러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소개해 드렸듯이 그 수리남도 제가 기대하고 있는 작품이고 강풀 웹툰 원작인 무빙이라는 게 이제 디즈니 플러스 쪽으로 공개가 됩니다 아직 제작이 완료되진 않은 모양이에요 근데 강풀 원작을 실사화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좀 리듬감 있게 만들기가 워낙 대사도 많기도 하고 또 감정을 굉장히 쪼개서 연출하는 그런 스타이기 때문에 웹툰이 과연 어떻게 드라마로 만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한 뒤에 평가가 별로 안 좋죠 자막 문제라든가 인터페이스에 좀 불친절함 그리고 고객센터에 그런 한국말 잘 못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콘텐츠가 생각보다 빈약하다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심의를 받고 있어서 공개가 안 되는 측면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 외에도 이제 오리지널 드라마 한국말을 위한 한국에서 제작한 오리지널 작품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비판이 있기도 했는데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을 바라보는 태도 차이라고 평가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의 콘텐츠를 이용해서 세계를 한번 먹어보자 뭐 이런 느낌이라면 디즈니 플러스는 그냥 여러 국가 중에 하나로서 한국이란 지역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작품 제작에 투자하는 그 비중 그 자체가 다른 거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세계적으로도 많이 투자하겠지만 특히 한국이 요새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그 비율을 높여서 지금 투자 계획을 내놓았거든요 뭐 오징어 게임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넷플릭스가 주가도 오르고 이용자 수자도 늘고 했으니까요 한국 드라마 지효까지 세계 1등을 먹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거고 넷플릭스에게 한국이라는 거는 보물단지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빨리 선점을 해야 되겠다 한국 콘텐츠들을 한국의 아주 훌륭한 제작사들 혹은 작가들 아티스트들과 빨리 어떤 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그 일에 빨리 전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좀 자만했던 것 같고 워낙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콘텐츠가 많으니까 하지만 추후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디즈니 플러스도 한국에 투사를 많이 할지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넷플릭스의 최종 목표 혹은 원래 목표는 콘텐츠 유통이 아니라 콘텐츠 제작이다 콘텐츠 유통 배급이 아니라 콘텐츠 제작이다 그러한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회사가 나중에는 각 지역의 훌륭한 제작사들을 협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하청 같은 느낌으로 들까요 국내 제작사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빠른 어떤 판단 옳은 판단을 좀 해야 되겠죠 단순히 하청업에 머물지 않으려면 케이팝 쪽에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독자적인 소통 창구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료든 무료든지 간에 팬과 아티스트들을 직접적으로 인터넷으로 연결해주는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쉽게 말하면 뭐 어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출시한 것이죠 기존에 있는 어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문화계나 영화계 쪽에서는 그것이 좀 그런 움직임이 없죠 아직까지 CJ가 몸짓을 키워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현재 존재하는 국내 OTT들이 해외 진출을 하면서 그러한 창구 역할을 해 줄 수 있을지 두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위상으로 따지자면 자신의 콘텐츠를 팔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팔 수 있는 넷플릭스로 가겠느냐 아니면 해외 진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국내 OTT로 가겠느냐 이렇게 따지자면 한 번 세계에 부딪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자 여기서 진짜 방송 마치고요 여러분 제가 너무 늦게 지금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 이걸 녹음하고 있고 많이 밀렸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올해 강신의 영화제 그것을 녹음하려면 개봉했던 영화들도 한번 쭉 봐야 되는데 12월 한 달 동안 제가 볼 수 있을지 한번 시험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블로그와 트위터 모두 있죠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되고요 파티와 쥐약 아이튠즈 유튜브 쪽에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조금 늦게 올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요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코로나 이 시국에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방송편으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